김인검 선수가 오늘 첫 세트에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5쿠션으로 아예 길게 봤는데요. 첫 승리에 아주 이상적인 모양으로 맞았습니다. 김인검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2패드의 1승을 거두게 되는 히어로지입니다. 비켜지기 이용해서 5쿠션을 보는 것 같은데요. 직접 보기에는 오 직접 봤어요. 아주 얇은 두께. 좋습니다. 두께가 내공과 일목적구의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저 두께로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김인검 선수가 대단하네요. 두께가 살짝 두꺼워서 자 5쿠션으로 길게 보는 공 이번에는 들어가네요. 세 번째 시도만의 뱅크샷 성공입니다. 김인검 자 뱅크샷으로 갑니다. 플러스 2 짧게 이번에는 정확하게 성공 성공했습니다. 엄상필 선수의 득점은 뱅크샷으로 시작됐습니다. 뱅크샷이 언제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막혀 있었던 엄상필 선수가 뱅크샷으로 일단 포문을 열어봅니다. 자 다시 한번 난구인데 아 이게 리버스 형식으로 돌리진 않고 자 회전을 주고서 그냥 돌려봤어요. 워낙 테이블이 좀 짧게 진행되는 걸 좀 노렸던 것 같은데 자 회전을 그냥 오른쪽 회전 주고 쳐버렸어요. 자 환뱅크를 치지 않고 참습니다. 자 대회전으로 아예 짧게 다 좋습니다. 대회전 성공 워낙 자신이 있었네요. 자 지금 완백크샷도 나쁘지 않았던 그런 배치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만 자 1점짜리를 확실하게 두께도 좋았어요. 노란 공을 단장 단으로 돌려서 기스하고는 완전히 폐지시킨 아주 멋진 공이었네요. 마지막 세트에서 서로의 응원전 볼만합니다. 5대2로 앞서가고 있는 김인건 선수의 공격입니다. 자 완백크 넣어치기 아 분리각이 좀 컸어요. 김인건 선수 한 점 추가 점수는 5점 확달하질 못하고 연속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시원한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상핀 선수의 이번 시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지난 시즌을 보게 되면은 34승 28패로 54.8%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식이 17승 13패 중요한 경기에 많이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복식은 17승 15패 승률이 아주 좋고요. 단식 경기에서도 에버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1.702를 기록했던 엄상필 선수인데 비켜치기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굉장히 좀 난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 배치인데요. 여기서 이제 머리를 짜내야죠. 네. 용현진 선수와 이미래 선수는 꼭 붙어있네요. 네. 네. 패스트 타임 아웃. 그리고 엄상필 선수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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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께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저 두께를 맞춰내는군요.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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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을 많이 주고 얇은 두께를 쳐야 되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저런 경우에는 이제 스쿼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도를 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주 잘 처리했어요. 아주 잘 처리했어요. 횡단. 많이 내려가는데. 횡단샷. 성공. 5대5 동점을 만드는 엄상필. 이제 부터가 진검승부가 될 것 같군요. 를 하나하나. 펭단샷. 성공하면서 5점. 5대5 동점을 누르면 5점을 배달하네요. 연속 3득점 기록하면서 동점까지는 잘 만들어놨습니다. 보러 가든가 아니면 아예 더 길게 쳐서 식스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자, A6까지 봤군요. 아, 갑니다. 놀라운 선택이에요. 정확하게 갑니다. 아주 성공하니 좋았습니다. 대부분 저의 경우에 4쿠션으로 많이들 보는데, 6쿠션이 아주 신의 한 수였어요.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정확하게 꽂아넣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자, 찬스가 제대로 왔죠. 옆돌리기입니다. 한 점 더 추가. 자, 완벽한 포지션을 또 만들어내네요. 바이런 5점 기록하면서 7점. 자, 김인권 선수의 얼굴이 좀 달아올랐어요. 엄상필 선수의 멋진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옆돌리기까지 성공하면서 이제 7대5로 앞서가고 있는 블러우렌즈. 자, 부드럽게 계속 이어가고 있죠. 이번 공격도 들어갑니다. 김인권 선수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엄상필 선수가 조금씩 이제 앞서 나가기 시작하네요. 남자 단식 마지막 세트 11점 경기. 8점의 엄상필 선수입니다. 비켜치기 이용해서 퍼쿠션. 자, 좀 많이 꺾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좀 꺾였어요. 그렇군요. 6점을 추가하면서 8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팽팽한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7세트. 빨간 공 옆돌리기를 보고 있습니다. 얇은 두께 회전을 좀 쓰겠죠. 두껍게 나갔군요.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 점 추가. 다시 한번 옆돌리기인데요. 이번에는 빨간 공의 위치가 코너 쪽보다 조금 길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살짝 끌림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옆돌리기. 약간 부족했나요? 조금 달라. 붙지 못하네요. 네. 평범하게 코너로 가는 길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코너로 가는 것보다 조금 더 긴 위치에 있었던 빨간 공이었기 때문에. 조금 끌림이 부족했네요. 살짝 빗나가는 김인곤 선수의 공격입니다. 김인곤 선수가 계속 연속점을 못하고 있고, 단발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렵잖아요. 한번 폭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젠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네. 강하게. 뱅크샷. 꽂혔습니다. 내공의 속도를 높여서 각도를 만들어낸 거죠. 피아비 선수 깜짝 놀랐던 모양이에요. 뱅크샷이 정확하게 꽂히면서 매치 포인트입니다. 약간 긴 각도로 첫 번째 쿠션을 쳤지만, 네. 네. 내공의 속도가 좀 빨랐기 때문에 반사각 자체가 약간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완벽 넣어치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역전으로 성공.